네 저는 왜 조국 장관이 명예가 회복돼야 되죠? 그거 자체도 나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 물론 본인이 굉장히 어떤 가정사에 대해서 아주 처참하게 무너진 부분에 대한 동정할 수 있지만 지금까지 행태로 보면 자기의 잘못을 인정한 것도 아니고 단성한 것도 아니고 저는 사실은 강남자파라고 해서 사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못마땅하게 생각하거든요 또 더군다나 저런 사람을 문재인 대통령이 중령하고 미안해한다는 것 자체가 민주 진영 문재인 진영 자체가 망한 이유라고 생각해요 사실은 아마 그런 얘기가 앞으로 많이 나올 텐데 정말 무능한 사람을 정무수석을 앉혀가지고 백은우라는 재선 의원을 정무수석 밑에 둬야 될 사람을 과하게 침소봉대하고 반성할 줄 모르는 그런 사람이 만약 광주에 간다면 사실은 광주도 망하는 길이다 이제는 달리 생각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댓글 패널 의견이 올라와서 제가 대신 물어드립니다 이승훈 부위원장에게 묻습니다 저하고 방송할 때는 정유라 입시비리와 관련이 없는데 과거에 정유라 입시비리 드러났을 때 이승훈 위원장께서 비난했었는데 왜 조국 딸 조민에 대해서는 실드만 칩니까?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사실과 부합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실드 친 적이 없는데요 아니 저는 그래요 실드를 친 게 아니라 자연인으로서 봐야 된다 우리가 인간의 전원과 가치는 항상 존중돼야 되고 조국 전 장관이 결과적으로 유죄 판결을 받고 가족들이 몰살을 당했든 어쨌든 비난을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것까지는 인정하는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 조민 씨가 개인적인 활동을 하는 것에서 비난하면 조민 씨는 아무것도 못해요 조민 씨가 위리 안치될 필요는 없거든요 조국 전 장관이 위리 안치될 수는 있겠습니다만 조민 씨가 기소가 된다면 재판을 받고 그 부분에 대해서 비난할 수 있지만 개인적인 생활을 못하게 하면 이분은 뭐합니까? 의사 공부해가지고 10년 동안 공부해가지고 이제 의사 좀 하려고 했더니 다 취소됐어요 그래 좋아요 분명히 평가를 받은 거예요 의사가 못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다른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켜봐줘야 되는 것이지 너 왜 이것도 해? 집에만 있어? 이건 굉장히 나쁜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아마 국민들의 의사는 그거 같아요 의사 면허가 취소된 거는 본인이 잘못해서 했기 때문에 마땅한 벌을 받은 거니까 그거는 동정 안 하는 사람도 더 많고요 근데 그렇다면 본인이 평범한 삶도 많지 않습니까? 근데 왜 그걸 굳이 인플루언서처럼 또 이렇게 나와가지고 사람들이 인기를 아버지가 갖고 있는 인기를 마치 상속받듯이 그러다 보면 이게 평범한 청년들 입장에서는 뭐야 아버지 잘 만나가지고 저렇게 또 누리고 사는 거야? 이런 비판이 있거든요 그걸 감수하면서까지도 본인이 활동한다고 하면 저는 막을 자유는 없는데요 그런 부분도 조민 씨도 한번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조민 씨에 대해서 진짜 변호사님처럼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좀 동정도 있고 하지만 그러나 태도가 일관적이어야죠 처음부터 반성했으면 처음부터 예를 들어서 반성까지는 안 바라더라도 자중을 했으면 이렇게까지 민심이 악화됐겠습니까? 근데 처음에 김어준 방송에 나와서 나는 죄가 없고요 나는 떳떳하고요 나는 의사 자격이 있고요 이게 지금까지 계속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태도거든요 그래서 이 일가족의 일관된 정말 떳떳함에 대한 호소 이것이 급작스럽게 변했기 때문에 지금 눈길을 주는 것이지 저는 처음부터 자중했다면 눈길을 줄 이유도 없는 거죠 일단 말하자면 이 조민 사건에 대해서 민주당이 항상 이걸 무슨 검찰의 탄압을 받았고 막 그때 조국 전 장관 찼닫고 대법원 판결 나왔을 때도 대법관이 잘못했다 이렇게까지 나왔기 때문에 그런 행태들에 대해서 이제 와서는 인정을 하는 건 참 다행이지만 그동안 이 사법부를 너무나도 사법의 정치화로 끌어들인 책임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반성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조민에 대해서 더 엄격하게 비판해야 될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나이입니다 미성년자가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 당시에 정률에 비하면 정률은 훨씬 더 어렵다고요 그러니까 사회적 경력도 대학도 나왔고 대학원 다닌 사람이 자기가 한 행동에 대하여 그런 비판 받는 것에 대해서 반성할 줄 모른다 나는 떳떳하다 비판받아 마땅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승훈 부위원장 그런 말씀도 맞는 말씀이고요 그래요 우리 지금 윤석열 정부의 검찰이 좀 매섭긴 하죠 그리고 또 특히 검찰이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처음에는 표창장 하나로 시작됐거든요 어떻게 보면 간단한 문제일 수도 있고 심각한 문제일 수도 있지만 그거 하나로 어머니가 구속되고 동생이 구속되고 사촌동생이 구속되고 집안이 전체가 다 털렸어요 이 털려서 유죄 판결에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비난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지만 본인이 검찰 개혁을 한다고 나왔었는데 결국에는 모든 집안을 다 턴거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추미애 전 장관도 여러 가지를 털었습니다만 결국에는 아들 병가 문제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비난할 수 있지만 지금 검찰이 오히려 너무 사법적으로 개입하고 있는 거예요 검찰이 수사하면 유죄가 되고 검찰이 수사 안 하면 무죄가 되는 세상 아닙니까 너무 심각한 정도 수준에 이르렀다고 봐요 저는 예를 들어서 김건희 씨 양평고속도로 문제도 김건희 씨에 대해 양평 의혹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안 하면 무죄예요 그리고 반대로 전 양평군수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하면 유죄가 되는 거예요 이게 너무 심각한 불균형의 사회로 가면 지금 우리가 사법을 신뢰하지 않는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것도 제가 문제를 제기하는 거예요 저는 이승훈 변호사님 말씀대로 편향적 수사 한쪽만 너무 수사를 하면 그건 저는 당연히 비판받을 수 있다고 보는데요 저는 글쎄요 저도 제 과거에 대해서 학위를 받아오고 하는 과정 속에서 부정은 없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잘난 게 아니고요 다 일반인들 그렇게 삽니다 아마 이승훈 변호사님도 다 그렇게 사셨을 거예요 저는 보통 사람들이 다 지키는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우리는 자랑할 건 없는데요 이것을 아버지 어머니가 다 교수인 집안에서 이런 식의 범죄까지 했다는 것은 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건 비난 가능성, 가벌성이 상당히 높다는 겁니다 그런데 게다가 반성까지 안 하면서 끝까지 사법투쟁을 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희도 비판할 사람들도 비판다 했고 이제 안 받아들이고 받아들이고는 조국 전 장관 일가의 태도일 뿐인데 저는 한국 사회의 발전을 위해서는 본인들이 했던 것들이 자꾸 과도하다 이렇게 해서 정당화하려고 해도 정당화가 안 되니까 그 잘못 자체는 일반인들 그러고 안 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너무 일반인들의 시각가는 붕 떨어져서 높이 떠서 살았다 저는 그건 좀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네, 김형규 의원님 검사들은 그동안에 그렇게 인지수사에 왔어요 그러니까 검찰개혁이라는 얘기가 나왔던 것 같고 억울한 사람들도 있었고 또 그렇다고 검찰이 정의를 항상 외면한 건 아니에요 다만 오히려 우리가 조국 장관에 대해서 비판하는 이유가 실제로 보면 인턴이라고 하는 것 혹은 공동저자라고 하는 것을 대학 교수가 그렇게 생각해도 되느냐 굉장히 충격적인 거예요 그렇게 어려운 논문에 자기 딸이 저자가 된 것에 대해서 이거 이상하다고 생각 안 한다는 거 혹은 자기가 있는 무슨 세미나는데 사진 하나 찍었다고 그걸 인턴이라고 주장 인턴의 그 정의조차도 지묘한 대로 생각하고 인천이라는 것은 월급을 받아야 되고 6개월 이상 열심히 일을 해야 돼요 그런 인식에 대하여 전혀 구분이 안 되는 사람의 뭐 좋다고 문제인데 됐든 그렇게 기하게 키워야 되나 높여야 되나 나는 그게 대해서는 정말 뜨악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조국 전 장관이 그동안 타인에 대해서 비판했던 그 높은 도덕적 기준도 아마 국민들께서 참작해서 비판했던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저도 상식선에 생각할 때 표창을 받아도 어머니가 근무하는 대학교에서 총장 표창을 받는 거는 저는 아무리 착한 일을 했더라도 오히려 그건 오얀나무 밑에서 각근을 안 매는 게 저는 사회 지도층의 도덕이라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을 못 지켰다는 것은 저는 좀 비난받을 소지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